사장님 이거 내 추석 보너스로 넘겨주시죠. 돈독이 들었나. 일주일 날 시간도 잘하니까. 오빠야. 너도 경찰서 갔다 왔다며 인마. 야. 들어 가라고 좀. 내 장군이 뭐. 우리 호정씨가 좋아하는 법에 따른 월이자 49% 괜찮겠어요? 눈앞에 아른거리고 자꾸 생각나면 그게 사랑 아니냐. 어이. 시간 어때 술 한잔하게 할 얘기도 좀 있고. 갑자기 외모에 신경쓰고 연애해. 그러니까 몇 시에 퇴근하냐고. 나 좋아해요. 좋긴 뭘 좋아해. 돈 갚을테니까 다시는 찾아오지마. 마지막이다. 개처럼 버는거. 장계가 그게 구도야. 도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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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sion IntURE. 넌 내가. 사랑한다는데 아무렇지도 않냐. 안되ode.